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도리라는 크로스백을 하나 뜨려고 해요. 이거를 언니한테 제가 선물을 했었는데 언니 친구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자기네도 사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는 똑같은 걸 잘 안 뜨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른 데 돌아다녀봤는데 이렇게 생긴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한번 더 떠봤어요. 또 너무 원하시니까 한번 떠봤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이 실은 제가 떴던 박신의 실가게에서 샀던 얇은 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패브릭이 안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실이 다 떨어졌어요. 얇은 실이 다 떨어져가지고 주문하려고 했더니 품절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나나리님께서 여기 이거 추천해 주셨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쿠팡에도 삼남 뜨개실 거기에서 이거 팔더라고요. 이렇게 문나이트 벨벳 문나이트 벨벳 실이라고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폴리에스텔 100%네요. 근데 저는 폴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이거는 제가 박신의 실가게에서 샀던 그 실로 세 줄을 해서 이거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그래도 이거는 약간 세무 느낌이 나는 세무 아시죠? 그런 무스탕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데 이 실은 정말 부들부들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를 색깔별로 몇 개를 사서 이렇게 이 색깔 이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너무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막 떴어요. 두 개만 뜰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뜰려고 했죠. 사실은 하나만 뜨고 하나는 이거 촬영할 때 뜨고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많이 떴어요. 제가 너무 부드럽고 아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말 고급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실은 또 이것도 품절됐더라고요. 더 사놓으려고 했더니 아이고 참 너무 부들부들해요. 이걸로 목도리 뜨셔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드리 얘를 한번 떠볼 거예요. 일단은 저는 무늬가 이거 무늬는 저번에 핸드폰 핸드폰 그 가방 뜰 때 그 그 무늬로 이거는 떴고요. 이 무늬는 살짝 그 무늬하고 다르게 해서 제가 떴어요. 가방 망해서 근데 이 무늬로 해서 이 실로 뜰 거예요. 살짝 다른 느낌이 나겠죠. 이건 약간 더 탄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줄로 하니까 탄탄하고 이것도 예뻐요. 그런데 이 실로 해서 뜰 거고 그리고 또 줄 줄은 제가 그냥 이런 줄을 사서 여기다가 이 가죽을 이렇게 넣어서 했는데 고급진 가죽이 됐어요. 가격이 두 배가 되겠죠. 얘네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면 실제로 보면 더 고급져요. 그냥 이런 줄 너무 겨울이라서 추울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가죽을 넣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고급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가방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 무늬로 해서 색깔은 또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은 먼저 이 실이겠죠. 실은 이 문 라이트 벨벳 실이란 거 준비했고 이거는 3.5에서 4.5mm 바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워싱웨이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얀색 실을 전 준비했어요. 겨울이니까 눈 색깔을 한번 해오고 싶었어요. 크리스마스도 오고 하니까 선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선물 떠서 하면 뜨게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바늘은 저는 9호 바늘을 사용할게요. 5.5mm 바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저 가죽 할 때 쓸 거 하나 더 필요해서 5호 바늘도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바닥 바닥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바닥을 즉 이거 하나만 사용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딱딱하게 하실 분들은 두 개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마 하나만 사용하지 싶어요. 이거는 둘 다 이렇게 딱딱해서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데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오프닝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알루미늄 체인인데 여기가 쿠팡에 쿠팡에서 이 사람 이 사람께 좀 싼 것 같던데 제가 어딘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써드릴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거 가죽 가죽끈인데 이건 털실나라에서 두만가 해가지고 샀어요. 쿠팡에서 가죽끈 얇은 거 이런 거 해놓으면 더 멋지니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위 그리고 돗바늘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줄자 일단은 얘네들 준비를 쫙 해주시고 다음에 이 cm를 한번 재 볼게요. cm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cm를 한번 재고 했습니다. 가로가 가로가 13.5에서 14cm까지 가로가 나왔고요. 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7.5cm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폭 폭은 한번 볼까요? 폭은 6cm 그냥 6cm예요. 폭은 6cm가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흐릿하게 나오네요. 6cm 안 보여. 이렇게 해서 6cm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걸 두 줄을 잡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두 줄 잡아서 하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하나 꺼내야 되겠죠? 여기 이쪽에 이쪽에서 이렇게 빼면 얘가 이렇게 빼져요. 근데 너무 많이 빼졌네요. 이게 잘 안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정리해서 하나 더 빼볼게요. 얘를 여기 줄 하나 이거 찾았어요. 이거 찾아서 줄 두 줄 두 줄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 더 있으면 두 두 볼로 하면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게 한 볼밖에 없어서 샘플로 한 번 한 다고 하나씩 하나씩 구매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위가 막 엉키니까 너무 뭉텅이로 빠져나오면 엉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빼셔야 돼요. 그리고 실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 뜨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3mm 반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는 방법 실 거는 방법 입니다. 여기 이렇게 잡고 밑에 다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저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가서 빼뜨기로 할 거예요. 이게 실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털이 빠지고 그런 실이라서 너무 부드러워서 약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빼뜨기를 할게요. 구멍마다 빼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여기서 빼주세요. 실을 이렇게 하나에 한 꼬씩 해서 쭉 빼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쭉 빼서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이렇게 마지막 이 부분까지 저는 이렇게 해왔어요. 여기 마지막 한 꼬 남았죠? 그럼 여기까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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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저는 여기 이쪽 부분 이 과양에 하나 둘 셋 네 개 이 부분에다가 저는 두 코씩 잡아주고 나머지는 다 한 코씩 잡을 거예요. 일단은 짧은뜨기로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에 일단은 빼서 한 코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항상 초보분들은 이거 첫 코를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빼뜨기 없이 쭉쭉쭉쭉쭉 갈 거예요. 그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얘 하나만 잡아주시고 다음에 얘는 두 코 한 번 그리고 또 이쪽에 같이 또 한 번 더 두 코 이렇게 잡으실 거고 또 이쪽에도 두 코를 잡을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이쪽에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하실 때 바늘을 바꿔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할게요. 그리고 각각의 코에 이제 각각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하고 여기 왔죠. 그러면 여기가 또 이쪽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넷 넷 코를 또 저희가 제가 하나 둘 잠시만요. 이게 부들부들해서 잘 코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하면 잘 보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각각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총 여덟 코 이쪽으로 돌릴게요. 각각의 한 코 한 코에 두 개씩 하나 하고 다시 여기다 다시 둘 하고 이쪽 부분도 저는 그냥 여덟 코로 셀게요. 셋 넷 잊어버리니까 넷 그 다음에 다음 코에 또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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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코에 일곱 여덟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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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는 이렇게 떠요.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그리소 그리고 각각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여기다 한 코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여기 다섯 하고 여기 여섯 여섯 하고 그럼 여기 첫 코 였죠. 아까 첫 코 였고 아까 부분이 첫 코 였어요. 여기 첫 코 한 코만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 코에 이 코에 하나 둘 두 개가 들어갔었죠. 여기도 두 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코에다가 두 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했던 이 부분에 한 코를 더 해줄 거예요. 그래야 총 여덟 개가 되겠죠. 이쪽도 두 코씩 네 코에 두 개씩 각각 넣으면 여덟 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갈 거예요. 이쪽 부분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안으로 해서 마지막 코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바늘을 하나 바꿔주세요. 구호 바늘로 바꿔주셔야지 저걸로 계속 뜨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첫 코 여기가 첫 코였죠. 그러면 첫 코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첫 코에 그대로 넣을 거예요. 첫 코에 넣어서 이제 무늬뜨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흰색으로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그렇게 잘 안 보이네요. 환한색으로 잘 보일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에 다음 코에 그냥 빼뜨기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쭉 한복끼 돌려주시고 여기에 코에 실을 빼주세요. 다음에는 이대로 해서 그냥 옆 코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다가 넣어서 잡아서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줄이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러면 여기 세 개 세 개까지 세 개까지 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뺄 거예요. 쭈루루루 해서 쭈루루루루루루루루 해서 쫙 이렇게 이렇게 빼주세요. 이게 이건 한길 긴뜨기 변형 한길 긴뜨기 겠죠. 그리고 또 다시 넣어서 여기 넣던 부분 코 넣던 부분에 그대로 여기서 나왔던 그 부분에 그대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빼주세요. 한길 긴뜨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코는 다음 코에 넣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쭈욱 해서 세 줄 쭈루루루루 해서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럼 요런 모양이 돼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예쁘죠? 예뻐서 흰색으로 했는데 흰색이 코가 잘 안 보이네요. 다른 걸로 할 걸 그랬나봐요. 다른 색으로 그리고 다시 또 감아주세요. 그리고 원래 얘 했던 부분 요기로 요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고 또 여기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옆에 코 여기 들어갔던 부분 요기 그리고 다음에 또 여기 이번에는 이렇게 감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쭈루루루루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첫 코 부분 내가 여기 첫 코 했었다 요 부분 항상 표시해주세요. 여기 요기쯤이 첫 코 표시해주셔야 나중에 마무리 끝에 할 때 요 부분에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요걸로 하지 말고 요거 빠질 수 있으니까 요런 요런 걸로 딱 해주면 안 빠지겠죠. 이 부분이 맞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쭈루루 넣던 곳에 또 넣으세요. 하다보면 재밌어요. 그냥 짧은뜨기보다 짧은뜨기 긴뜨기보다 모양도 특이하고 예뻐서 쭈루루 이렇게 뜨시면 돼요. 똑같이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도톰하고 겨울 가방 뜨실 때 반성맞춤 같아요. 그리고 하얀색이 뜨니까 정말 눈송이 같다는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자 저는 지금 마지막 한 코 남겨놨어요. 빼주시고 그리고 옆으로 가셔서 빼주시고 그리고 세 줄 빼주시고 두 줄 빼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 첫 번째가 나왔죠.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 잠시만요. 이렇게 첫 번째가 나왔죠. 그러면 돌려주시고 이쪽에 넣어주시고 얘를 빼주세요. 빼주시고 다음에 빼뜨기 없이 바로 갈 거예요. 저 코로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로로로 빼주시고 두 줄 빼주시고 다음에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빼주시고 빼주시고 세 줄 또로로로 두 줄 그리고 넣어주시고 같은 자리에 넣고 또 그 옆 코에 넣고 세 줄 또로로로 그리고 두 줄 호리병 같죠. 코 모양이 호리봉처럼 예뻐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음 코에 그리고 세 코 또로로로 그리고 두 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늬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뜨기를 할 것 같은데 긴뜨기 안 했죠. 짧은뜨기 할 것 같은데 짧은뜨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고 빼주시고 빼주시고 또로로로 할 때 헷갈리지 마시고 처음에 처음에 하실 때만 돌려주시고 여기다 넣던 곳에 다시 빼고 다음에는 돌리지 말고 돌리지 말고 그냥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뚜루루루 뚜루루루 호리병 모양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도톰하고 단단한 느낌도 나고 그렇죠. 그때 핸드폰 가방 할 때는 핸드폰 가방 할 때는 그냥 그냥 넣고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뽑아줬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려서 여기다가 여기다 잘못하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조금만 정신 차리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키도 더 크게 크게 가고 빨리빨리 떠져요. 그리고 도톰해요. 모양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호리병처럼 호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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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백 할걸 그랬나 약간 호리병 같은 느낌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호리병처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얀색도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거에 못지않게 예쁘네요. 근데 의외로 이 하얀색이 아 이게 벨벳실이라서 코가 화면에 잘 안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빼먹지 않도록 잘해서 쭉 올라오시면 돼요. 이게 반복이에요. 이쪽으로 쭉 해서 센티 아까 몇 시였죠? 여기는 17.5 인가? 센티가 한 17.5cm까지 쭈루루 뜨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뜨고 올게요. 저는 여기 17.5cm까지 이렇게 떴어요. 하얗게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 이쪽 부분 첫 코 이 부분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 부분 여기까지니까 여기 부분에서 마무리를 그냥 빼뜨기로 그냥 할게요. 빼뜨기로 여기를 여기를 그냥 한번 짧은뜨기를 한번 더 해주시고 어떻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마무리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 한번 더 짧은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빼뜨기 빼뜨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첫 코에 단수링 표시해주시고 쭉 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빼뜨기 쭉 쭉 쭉 이렇게 마무리하면 거의 이제 다 끝났죠.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쭈루루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때 이제 가방 끈하고 여기다가 그거 뭐죠? 여기다가 단어는 핸드메이드 생각이 안 나요. 단 저게 단어가 생각이 제가 안 나서 요새 죽겠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쭉 이렇게 떠서 하신 다음에 다음 다음 시간에 라벨 라벨 라벨이죠. 이제 생각 났어요. 라벨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마지막 여기 뜨지 말고 여기서 잘라줄게요. 잘라주시고 쭉 뽑아주세요. 뽑아주시고 그리고 돗바늘 돗바늘이 어디로 갔나 돗바늘로 넣어주셔서 마무리 해보자고요. 하얘가지고 실도 부드럽고 실도 부드럽고 실도 부드럽고 이거 색깔도 하얀색이니까 뜨면서 힐링 힐링 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실이 좋으면 힘들지도 않고 부들부들 하니까 계속 떴네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 너무 너무나 단단하게 쭉 뽑아졌네요. 사살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모양 사슬 모양이 잡혀야 되는데 쭉 뽑아버렸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첫 부분 여기다 집어넣어요. 첫 부분 사슬 여기다가 집어넣고 다음에 여기 빠져나왔던 이 부분 여기다가 가운데 사슬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흰색이 흰색과 검은색은 사용하면 안되나봐요. 잘 안보여요. 코가 그쵸? 가까이에서 하는데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모양이 예쁘죠?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됐어요. 마무리 해주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역시 저는 색깔을 뒤집어서 해주시면 돼요. 밑으로 저는 밑으로 될 수 있으면 내려갈게요. 밑에서 좀 마무리 할게요. 어디다 그냥 꽂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될 수 있으면 좀 밑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밑으로 가서 마무리 할게요. 밑으로 밑으로 사이사이 이렇게 꽂아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실 마무리 할 때 여기 실 한 가닥을 한 가닥 두 가닥 정도 잡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돌려주셔도 돼요. 두 번 정도 돌려주셔도 되고 한 번만 돌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박혔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한 번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넣고 가위로 커팅 커팅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오링 달고 라벨 라벨 라벨도 달고 다음에는 이거 다는 거 다음 시간에 끈을 고급진 끈으로 한 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 시간에 하이라이트는 이 끈 만드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실이 100g 중에서 이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총 몇 g인지 한 번 재볼게요. 얘 100g에서 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가죽이 있기 때문에 가죽 이거를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총 31g 남았으니까 얘가 70g 이라는 소리네요. 70g 재울까요? 60g 이거 희한하네. 이게 100g 이 안 된다는 소리네요. 이게 가죽까지 합친 건데 가죽이 한 5g 10g 안 할까요? 가죽이 잠깐만요. 저기 하면 얘가 지금 60g 이에요. 거기에서 가죽 이거 하나만 했었죠. 이거는 빼고 이것만 재보면 5g 이에요. 60g 에서 5g 빼면 총 55g 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게 100g 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100g 이 안 들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50g 에다가 아까 얘가 17g 밖에 20g 50g 에다가 20g 하면 70g 밖에 없다는 100g 이라고 해놓고 거기 써져 있기는 100g 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30g 이라고 빠졌었네요. 이게 60g 입니다. 아무튼 총 사용한 거는 55g 55g 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상 릴리안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는 사랑 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